마하리 씨가 주장하는 철학이요. 배단타 불이론이에요. 배단타에서 현상계와 참나는 둘이 아니라는 주장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좋은 말인데 뭐냐면 참나만 실제한단 말이에요. 한정 불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한계를 두는 불이론이 우리랑 맞아요. 한계를 두는 불이론은 신이 실제는 맞지만 신이 창조한 물질계도 하나의 실제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힌두교 안에서도 벌써 불이론이 있고 한정 불이론. 그러니까 철저히 마하리 씨의 주장은 불이론 관점이에요. 참나밖에 실존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참나만 붙잡으면 끝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순간창조론의 불이론을 주장하시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신을 존중하는 입장에서의 의견들이 서로 통하는 게 점진창조론. 신이 우주를 기본적 물질로부터 창조해 나갔다. 이거는 과학적 우주론하고도 통할 수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한정 불이론. 현지인이 다 각각의 실제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신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형이상 형이아가 한 세트고 음양이 같이 굴러간다. 우주를 굴린다. 정신계와 물질계는 함께 간다. 형이상과 형이야도 함께 간다. 이런 게 한정 불이론이에요. 힌두교식으로 가라. 저는 그 입장인 거죠. 하지만 마을이시가 뭔 말을 하는지는 안다. 최상승선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우리는 오히려 그게 특수한 입장인 거지. 호편적 입장은 이렇게 봐야 된다는. 너무 유심의 크치 철학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일반적으로 적용하시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예전에는 기적 수업이니 뭐니 하는 입장들이 보면 사라진다. 이런 식으로. 깨어있으면 우주가 사라진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참나로만 있으면 우주가 사라지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은 완전 소승철하겠죠. 우주를 부정해요. 우주의 실제성마저도. 그럼 너무 멀리 가요. 처음에 서양에서 이런 유심론을 주장한 양반이 버클리라는 철학자예요. 이분은 버클리가 주교인가? 이분은 기독교분이에요. 그래서 이분한테 누가. 이분이 주장이 그거였어요. 우주는 알아차릴 때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차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존재하는 거냐? 신이 알아차리고 계시다. 그래서 이미 서양에서 예전에 나오니 그게 나중에 칸트를 통해서 더 정밀한 학문화 돼서 등장한 거죠. 애초에 처음의 주장은 그렇게 서양에서도 그런 주장이 나왔어요. 지각하는 것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빠지시면 안 돼요. 내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주는 우주대로 실제한다. 이게 한정불이론입니다. 내 참나의 작용으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나의 창조물 또한 실제한다. 어떤 이대와의 질서를 가지고 존재하는 이렇게 봐주는 거랑 이대와를 부정하고 덤비니까 아까 그 얘기 연장선에서요. 초기불교랑 부파불교가 뭐가 문제냐면요. 부처님 가시고 나서 부파불교가 됐을 때 거기도 이대와론 같은 게 등장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법이라고 부르는 게 일종의 이대아거든요. 만법의 근원이 법은 이대아이면서 부편법식이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불교는 꼭 이런 식으로 주장해요. 색, 수, 상행식을 다 찢어요. 색이라는 이대아가 있는 거예요. 물질의 이대아, 수, 느낌의 이대아, 생각의 이대아, 행, 의지의 이대아, 의식의 이대아. 우주에는 이런 구성요소로 인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뭘 주장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집도 없고 나라는 것도 없지 않냐. 사물의 최소 구성요소만을 이대아로 인정한다고요. 불교봐. 그러니까 이 양반들의 문제는 뭐냐면 집이라든가 수레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대아를 부정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비유가 다 그런 식인 거예요. 이 컵도 쪼개봐라. 다 쪼개지지 않냐? 컵은 없는 거다. 분명히 만들면 컵이 있는데. 뭐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컵은 공화한 겁니다. 왜? 쪼개면 다 쪼개지니까. 최소 구성요소로 쪼개면 다 쪼개지니까. 지수화풍. 그럼 지수화풍의 이대아들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합쳐서 만들어내는 것에 이대아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싸한데 이렇게 치우치게 되니까 수레는 없다. 집은 없다. 이런 주장이 되게 일방적인 주장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그럼 역시 없구나. 다 망상이었구나. 그게 이해가 될까요? 그럼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연히 오온이 화합한 게 사람이 된 거지. 사람도 분해하면 색소상행식만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은 없다라는 주장인데 이게 본유정자로 가면 과연 그럴까요? 없을까요? 왜냐하면 우주에 영과 일의 이대아가 있다면 영과 일로 만들어낸 무한한 조합의 이대아도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뭔지라를 해봤자 이 안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있는 이대아를 구현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사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차이인데 불교는 그런 거를 인정 안 한. 그러니까 천지인 유학자들한테 최고의 이대아는 천지인이에요. 하늘과 땅, 사람이 다 우주에 반드시 존재하게 돼 있거든요. 천지인 삼재라는 게 우주는 펼쳐지면 무조건 천지인을 구성하게 돼 있다. 그럼 이대아 아니에요? 반드시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생명체를 만들어라는 우주의 명령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불교는 없다는 거죠. 지수화풍과 수상행식의 이대아만이 있다는 거예요. 지들 간에 우연히 만난 게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건 없다니까. 나는 애초에 없는데 이것들끼리 우연히 만난 거를 나라고 부르는 망상이 시작됐다. 이 접근하고 되게 과학자적이지 않아요? 과학자들은 지금 자아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토론하잖아요. 자아의식은 어떻게 생겼을까? 있긴 한 걸까? 과학자들의 입장에. 왜냐? 현상만 가지고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라는 생각.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생겼나 보다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AI도 언젠가 자아의식이 생길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 이걸 우습게 보니까. 현상만 가지고 보니까. 결국 지수화풍 모여서 사람이 나왔다면 지수화풍이 모여서 언젠가는 AI가 사람처럼 자아의식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전기신호일 뿐인데. 이럴 때 이데아 론이 빛나서 있고. 이게 플라톤의 이데아 론이 아니에요. 사물의 근본 원리라는 게 있다면 근본 원리 차원에서 접근해 가다 보면 천지인이라는 근본 원리가 있다고만 보신다고 해도 유학적 입장이죠. 플라톤도 이데아에 대해서 그렇게 정밀하게 알지 못했어요. 플라톤도 이데아는 자연물에만 있다고 봤던가 인공물에는 없다고 봤어요. 집에는 이데아가 없는 거죠. 보세요. 플라톤은 인공물에 이데아를 얘기 안 하니까 자연물에서 발견되는 성질에만 이데아를 부여한 게 불교랑 비슷하죠. 그런데 동향이 다른 점 보세요. 주역이 이데아인데 주역에서 집도 나오고 뭐 다 나와요. 이게 다르죠. 동향은 영과 일의 조합으로 집이니 물건이니가 다 괴로 설명될 수 있다고 봤죠. 그럼 우주의 이데아가 어떻다고 본 거예요? 다 이데아에서 나온다고 본 거죠. 어떠세요? 다르죠? 형이상은 도고 형이 한은 그릇이다 해서 물건에 근원이 되는 도가 다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역에 보면요. 신동 씨는 주역의 무슨 개를 보고 사람들한테 어떤 물건을 만들어줬고 막 이렇게 발명한 것들도 다 주역에다 갖다 내요. 근거는. 그런 논리가요. 이런 논리에요. 그 근본 원리가 있다. 거기서 끌어낸 거다. 농기구 하나도 다 괴로 설명할 수 있어. 훨씬 이데아 론이 깊다고요. 동향은. 서양은 이데아가 있다 정도 알아낸 거지.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활용하지는 못해요. 몸을 그렇게 삼고 하네요. 응과 양이 근본 원리잖아요. 응과 양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영과 일로. 응용은 8개가 근본 거리도 아니고 담당을 했어. 그렇죠. 그럼 오행에서 금옥파트도 만들어지고 오행에서 인위해지신도 만들어지고 오행에서 희노애락도 만들어지고 오행에서 추나추동도 만들어지고 무궁한 거죠. 원리가. 우주에는 근원적인 원리가 있다. 그런데 아까 칸트가 얘기한 것처럼 알긴 어렵다. 보편 법칙을 통해 짐작만 하는 거지. 있다고 가정해야만 말이 되는 거죠. 과학도 그런 식인 거예요. 뭔가 중력이 있다. 중력을 매개하는 뭔가 있을 거다. 아직 발견도 안 됐어요. 중력 매개물질이 발견이 안 됐어요. 그냥 중력자라고 가정하고 써요. 과학. 언젠가 발견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과학도 결국 추정이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있을 것이다. 그것도 다 보편 법칙 탐구에서 나오는 확신이겠죠. 과학. 이런 과학의 세계처럼 철학의 세계에서 나온 형의상학적 근본 원리나 폭평 법칙에 대한 입장들을 정리를 잘해서 이해하시는 게 좋고 형의상학 자체로 딱 보시려면 중용이 좋고요. 강의로는요. 저기 근본 원리, 폭평 법칙을 계속 노래한 거는 주역 강의예요. 개사전. DVD로 많이 파나.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근본 원리, 폭평 법칙 얘기밖에 없거든요. 개사전 철학이 형의상하고 그냥 노래한 거거든요. 그 얘기할 때 막 제가 별 얘기 다 할 거예요. 이결 같은 겁니다. 이결이 이데아로는 아닌 거예요. 하여튼 이 두 가지 관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원리가 우주를 만들었다. 나를 통해서 소우주를 지금 매일매일 창조해가는 소우주와 대우주 이야기. 두 개가 잘 조화를 이뤄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우주 이야기. 그 근본 원리가 나 밖에서 사물을 만들어낸 게 대우주. 내 안에서 생각감, 정오감으로 또 우주를 펼치는 게 소우주. 대우주와 소우주의 조화죠. 소우주를 가지고 대우주 탐험하시는 거잖아요. 돌아다닐 때마다 계속 환경 바뀌어요. 게임하듯이 캐릭터를 데리고 막 돌아다니는 거죠. 여기저기. 가본된 만큼 보이죠. 실제로 그 사이버 게임 하면요. 전체 세상은 모르잖아요. 내가 돌아다니는 것만큼만 알죠. 사이버 게임을 해도 괜찮나요. 발로 발품 판대까지 말아요. 우리도 지금 돌아다녀 본 데만큼 아는 거. 하지만 사이버 세계도 이미 프로그램 다 돼 있듯이 법이 있다고 보세요. 법으로. 법으로 존재한다. 그게 내가 거기 가면, 현장에 가면 나한테 오감 정보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우주에서는 그게 오감 정보로 꽃 피우고. 산에 꽃은 이미 피어있는데 내가 가야 내 우주에서 볼 때는 미발이다가 이발이 된다는 거예요. 꽃이 그냥 안 핀 채로 있다는 게 아니에요. 다 폈는데 내 마음에서 피어난다. 내 마음에서 지금 꽃을 못 피우고 있잖아요. 분명히 우주에 다 존재하는데 내 마음에서는 지금 꽃을 못 피우고 있는 거죠. 내가 봐야 꽃이 피는 거죠. 내 우주에 드러나 현연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냥 이것만 받아들이시죠. 이거 뇌과학적이랑 똑같은 거야. 어차피 내 뇌에서 해석이 돼야 내 우주를 구성하니까. 객관세계가 다 있고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래야지 유식학자들은요. 객관세계가 진짜 없다고 보는 거예요. 유식학은요. 진짜 객관세계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 꽃이 편냐 안 편냐 하면 어려워지는 거지. 이야기가. 그럼 어려워지. 보세요. 객관적인 게 있다고 보면요. 제가 이 컵을 이렇게 옮겼어요. 그럼 제 우주에만 서로 옮겨줘야지 여러분 우주에도 옮겨지면 안 되죠. 사실. 유식학은 이것도 설명하는데 난해해요. 객관적인 걸 인정 안 하니까. 그렇죠? 제 의식에서 이걸 옮겼는데 왜 모든 의식에서 같이 옮겨지죠? 이걸 뭐라고 판단 말이에요. 증상연이라고. 알 수 없는 인연의 힘으로 옮겨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워진다고요. 이야기가. 어려워진다는 것만 아시는데. 그냥 아니 내가 이걸 옮겼기 때문에. 법을 옮긴 거죠. 다른 인과를 지어서 이 법을 이리 옮겼으니까 다른 신호가 가는 거죠. 객관세계를 인정 안 하고 얘기를 하려면 어려운 거죠. 내가 한 짓으로 인해 어떤 인연으로 인해 각각의 우주에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또 만든다는 거 봐줘야 되는 거죠. 한 모니터에서 일으킨 변화가 수많은 모니터의 변화를 어떻게 일으키지? 이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말상 아니에요? 객관세계를 부정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있어요. 다. 여기 원자, 분자 다 있어요. 이미. 어떻게 보면요. 그게 물질이냐 아니냐도 좀 사실은 뭐 한 게 만약에 제가 어떤 창조물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만져진다면 물질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정신으로 만든 거예요. 염체로 만들었는데 다들 보이시고 그게 만져져요. 물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사고 실험을 해보자면 물질이냐 아니냐도 결국은 뭐냐면 그냥 그 법이 실체화 돼서 사람들한테 그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게 만드는 작용만 일으키면 실체죠. 그것도 하나의 물질적인 도정불변의 실체라는 게 아니라 개체로서의 실체죠. 에너지체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거든요. 내 몸에서 어떤 에너지체가 만들어져요. 실체로서 작용하면 물질이 되는 거죠. 이런 얘기가 과학적 사고에서 살짝 다른식 사고도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우주가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겠어요. 우주라는 참나의식이 그래서 어떤 원자 분자를 만들고 별게 아니고 그렇게 의식에서 그런 현상을 일으켜서 모두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으면 창조가 일어난 거잖아요. 모든 의식에서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실체를 만드는 이런 식으로 우주가 창조됐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걸 지금 경험하고 있겠죠. 힌두교를 힌두교는요. 진짜 해탈하고 싶어서 그쪽 측면만 보고 얘기하는 게 많다는 걸 정말 아시는 거죠. 치우친 얘기 그 관점에서 보면 이해는 된다. 다만 원만한 설명은 아니에요. 유교가 불교를 반대했던 건요. 일체를 마음작용으로 보는 건 유학자들은 반대했었어요. 뭔 소리냐 이렇게 실체가 있네요. 오히려 유학자들이 되게 과학자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일체 입심도라는 건 내 관점에서 세상을 경험할 때만 그렇게 적용되는 거지 실제 경제하는 거를 일체의 심조라고 하진 않는 건 그것도 참나가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보시면 된다고요. 그게 일체의 심조예요. 달라요 두 개가 창조하는 방식이. 그렇죠. 다르죠. 신이 만물을 창조하는 방식과 내가 내 우주에서 만물을 구성 인식해서 구성하는 건 다르다고요. 일체의 심조가 두 개로 나눠서 보셔야 된다고요. 신이 우주 만물을 만들고 계시다는 일체의 심조라. 그건 우주 아래아식이 만드는 거지 내 아래아식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아래아식은 그 창조한 우주 만물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경험하면서 내 우주를 구성해가는 그런 식의 일체의 심조죠. 두 개는 다르다고요. 이걸 섞어 버리시면 안 돼요. 그렇죠. 유신조가 신이 만들었다죠. 결국은 일체의 유신조죠. 아래아식이 만들었다고 하셨다가 신이 만들었다. 그런데 아래아식서를 주장하는 분들은 내 의식 안에서의 변화를 얘기하지 아래아식이 나 바깥에 우주해서 뭘 만들고 하는 얘기를 안 하니까 들으실 때 잘 이해해서 활용하셔야죠. 그러면 내 순수에서는 일체의 유신조 생각하면 되고 그 밖의 세계는 일체의 유신조 생각하면 되고 그렇죠. 기독교가 대우주를 창조하는 걸 설명하는 거고 일체의 유신조. 유교는요. 일체의 유리조. 불교는요. 유신조 할 때 심은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불교 관점은 철저히 내 마음에서 보는 관점이니까 양면을 다 봐주셔야 된다. 이쪽 면만 보면 안 된다. 유신조는 달라요. 대우주의 의식이. 에고성을 지니지 않은 아래아식이 우주를 창조하는 이야기. 이쪽은 에고성을 지닌 아래아식이 우주를 인식하고 경험하는 이야기. 소리가 다르죠. 어려운 얘기 오늘 했습니다. 눈빛들이. 우리가 공부하는 법공은 일체의 유신조 안에서의 얘기인 거죠? 아니 그게 다르진 않는데 일단은 내 우주부터 연구하시라는 거죠. 바깥 우주를 연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내 우주부터 연구하셔서 학장애가 싫어하는 거예요. 다 안에 또 들어있죠. 들어있는. 내 우주부터 연구를 해야지. 밖에서부터 연구할 수는 없죠. 내 우주를 연구해서 밖으로 추리해 나가야지.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도 드렸을걸요. 법공을 탐구하신다고 해도 지금 법공 연구하시는 거는 인식 차원에서 법공이지. 그러니까 사물을 인식할 때 일체의 유신조지. 창조의 법공이 아니라고요. 에너지 체종도 만들고 막 해야 창조의 법공이지. 밀라렛바가 니네가 법공을 알아? 이럴 때 법공은 창조 수준이지. 인식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밀라렛바가 저 돌멩이랑 너랑 하나야. 잠깐만요. 통우식으로 보고요. 예. 하나인데요. 이런 게 아니죠. 밀라렛바가 돌멩이가 또 막 돼버린다는 얘기잖아요. 난 돌멩이 되는데. 이런 얘기랑 다른 차원이죠. 그런데 1차적으로 우리가 말한 법공은 1차적인 법공이죠. 내 우주 차원에서 마음법이 참나 작용이라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가 왜 존재할까? 힌두교 성자들은 이 얘기 못해요. 인식 차원만 연구하기 때문에 그런데 애초에 왜 우주가 있는 거야? 하는 말 못해요. 신의 영역이거든요. 힌두교 성자들도 말 못해요. 참나가 알아서 하신 거예요. 이렇게. 대우주 얘기는 모른다고요. 그분들도 사실. 소우주만 작살내고 끝내자는 거예요. 소우주는 참나작용이다. 일체는 참나의 신비니까 참나만 참나만 파고 들어가서 참나 안에 딱 들어가서 다시는 안 나오자. 끝. 이게 그분들의 수행법이거든요. 그런데 보살도나 유학이나 기독교나 다 소우주와 대우주의 결국은 조화거든요. 이 대우주에서 어떻게 내 소우주에서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 대우주가 원래 둘이 아닐 테니까 대우주에서 펼칠 것인가 대우주를 부정하거나 이런 얘기를 안 하죠. 게임을 사이버게임을 해보세요 하는데 소우주 소승도는 뭔지 아세요? 게임하다가 내 모니터만 꺼버리면 되지 뭐. 다 꺼버려. 그러면 없는 거야. 아무것도. 실제로 없어지나요. 그럼 보살은요. 말렉 가자. 더 열심히 해서 말렉 가자. 게임, 사이버게임 안에 있는 세계 구석구석 다 가보고 거기에서 끝없이 동지를 모으면서 이 사이버 세계를 완전히 한번 정토로 만들어보자 이런 소우주. 저기 목표는 끄는 거예요. 제발 모니터 꽂으면 안 되나. 자기들끼리 노하우 공유하고 그냥 숲에 가서 가만히 있어. 버튼도 누르지 마. 게임 활동을 보이지 마. 이렇게 되면 관리자가 아마 지워줄 거야. 게임 안 하나 보다 내 계정 삭제해 주길 바라며. 캐릭터의 소멸을 기다리며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와서 도와달라면 못 도와줘요. 저 지금 움직이면 안 돼요. 10시간 안 움직이면 삭제된대요. 그래서 지금 9시간째 못 움직입니다. 때로 있다가 게임에서 빠져나오기. 내 우주만 사라지면 된다. 허상이야. 내 모니터에 나타난 게 전부고 이것만 없애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식 논리가 소승 논리라고요. 대우주와 벌써 소통이 안 되고 있죠. 이상하죠. 마을의 주장이 일체가 참나의 신비라고 해놓고 왜 이걸 부정하죠? 이것도 참나의 신비라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건 꿈이래요. 인지 부조합니다. 사실 들어가. 참나의 신비인데 왜. 이것도 여기도 참나의 뜻이 다 담긴 건데. 참나가 여기다 물 떠먹어라 하고 이렇게. 이게 이데아예요. 괴로 하면 진깨예요. 음 뚫려 있다가 밑은 막혀 있어야 되잖아요. 진깨예요. 진깨의 이데아에서 나온 겁니다. 허빈. 진깨의 이데아를 쓰면 물건을 담을 수가 있어요. 진깨가 또 나무다 보니까 나무로 만든 바구니가 또 진깨의 이데아에 더 부합하고요. 그런데 항아리도 진깨예요. 건은 이어져 있고 권은 찢어져 있죠. 괴가. 찬호 스님이 이런 얘기 하셨을 때 그래서 이렇게 여자 마음은 어렵다. 여자 마음은 두 개다. 남자는 하나인데 단순하잖아요. 점이 두 개예요. 벌써 모순성이 극치 아닌가요? 모순적이잖아요. 모순적이면 대처하기가 더 힘들죠. 모순성. 이거를 괴를 가지고도 설명합니다. 이게 이데아다. 이데아가 이런 거라고요. 나를 그렇게 내모는 힘 내 마음이 그렇게 작동하도록 내모는 힘 사물이 그렇게 작동하도록 내모는 힘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데아는. 시공 없는 세계의 이야기고 그러니까 시공이 없고 이연성이 없는 세계라면요. 모든 이데아가 둘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6.25에서 이데아가 하나라고 사물이건 물리건 물리건 인간의 성리건 본성의 원리건 사물 안에 있는 원리건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더 들어가면 인간 안에 있는 원리는 성이라고 해요. 본성. 마음이 있는 것들은요. 성이라고 해요. 마음 안에서 작동하는 이데아는 성이라고 하고요. 마음 없는 사물에서 작동하면 원리라 그래요. 성리학은요. 본성이 원리랑 똑같다는 학문이에요. 인간 소우주에 있는 본성이나 대우주로 구현되고 있는 원리나 하나다라는 입장이에요. 원리는 하나다. 그 원리가 뭔데요. 음양오행. 성리학 너무 쉽지 않아요? 이것만 간명하게 세계에 알려도요. 우리 500년간 성리학 하다가 망했잖아요. 성리학 하다가 흥할 수도 있어야죠. 앞으로 성리학만 골자를 잘 알고 쓰시면요. 전 세계인한테 이 메시지가 지금 나가야 됩니다. 이건 서양 철학에서도 정확히 말 못했던 거예요. 단정을 이렇게 이거다 하고 단언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 불교도 일체 유심조다고만 하지 마음에 그럼 어떤 원리가 있어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이 얘기를 안 해요. 못 해줘요. 서양 철학도 이데아가 있다고 자꾸 얘기하지. 그럼 이데아가 어떻게 생겼냐고 동양처럼 음양오행 이렇게 딱 말 못 해줘요. 신기하죠. 동양의 문명이 신기한 거예요. 자부심 가지서. 엄청 고차옴 문명입니다. 음양오행 이론이. 이걸 못 써먹고 있는데 중국도 못 써먹고 나가서. 우리가 치고 나가야 된다니까요. 음양오행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우주의 이데아를 이렇게 간명하게 설명한 데가 없다니까요. 전 세계죠. 서양 신비학이 그래도 하는 게 지수화풍 사상이에요. 지수화풍의 이데아로 다 설명하고요. 그런데 음양오행이 훨씬 정밀하죠. 지수화풍도 음양오행 안에 들어오니까. 티벳 밀교가 그나마 오행으로 우주만물을 막 설명하는데 오행 설명들이 엉망해요. 경점마다 다르고. 오방 부처가 바뀌고요. 색깔도 막 붙이고 하는 게 논리가 치밀하지 못해요. 듣고 하나도 설득이 안 돼요. 신앙의 대상이지. 그 오방 불이 딱딱딱 궤에 맞게 원리에 맞게 설명되면 아주 아름다울 텐데요. 제가 티벳 밀교에서 막 무슨 대원경기 성소작지 막 설명하는 거 안 따르고 제식으로 궤항 오행에 맞춰서 저는 다 제식으로 따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다 하나로 깨지게. 주역만 알면 할 정도니 뭐니 다 깨지게. 인간의 네 가지 의식이라든가 다. 괴로 풀어놓는 게요.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데아랑 안 맞으니까. 그냥 창작이 돼요. 티벳 밀교는 창작물들이 많아요. 그걸로 설명하니까 납득도 잘 안 되고 저도 납득이 안 되는데 저도 강의 안 하게 되죠. 그게 원리만 맞았으면 제가 뭐 허니에 차서 설명했겠죠. 티벳 밀교 이야기를. 거기도 계속 오행으로 만달아 만들고 해가지고 끝없이 오행 원리를 쓰거든요. 안타깝죠. 안 맞아요. 하나도 납득될 설명이 없어요. 오늘은 이데아 특집이네요. 어떠세요? 이결 땡기지 않으세요? 원리의 노래. 조선선비를 일체 유리조입니다. 원리가 태극인 거예요. 태극이 신이고요. 그게 신이고 그게 의식의 극치고요. 유교선비들은 이걸 다 알아요. 마음이 태극이라는 게 송나라 때도 주장이거든요. 신이 태극. 우리 마음이자 신이에요. 태극. 그게 내몰아요. 우리를. 음양오행으로 내몰아요. 우주 마음으로. 그래서 우주에 계속 낙가밤이 펼쳐지고 추나추동이 펼쳐지고. 옛날 어른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다네요. 그러니까 이데아죠. 이거 보편 법칙이잖아요. 아침 저녁 아침 저녁 사이클. 추나추동 추나추동 사이클. 그러니까 이데아 하면 무조건 추나추동이죠. 그게 근본 원리라고까지. 과학자들은 그걸 그냥 어떤 보편 법칙 차원에 설명하겠지만 철학자들은 거기서 이데아를 본 거예요. 우주 원리가 천지인을 반드시 구성 요소로 만들어내고 추나추동으로 불리는구나. 그래서 천에서는 추나추동이 오행이고 땅에서는 금목소와토가 오행이고 사람에서는 이니지와 희노열학이 오행이구나. 사람은 기본값이 두 개구나. 이게 그냥 나온 거예요. 이데아. 어때요? 지금 여기서 벗어난 게 없어요. 시공을 초월한 차원의 네모는 힘이니까 우리 의식 안에서 발견된 거를 자연물에까지 적용해본 거예요. 칸트는 자연물에 적용 안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한 거예요. 그냥. 칸트는 사물의 이데아는 우리는 상정만 하지. 알 수는 없다. 이랬는데. 사물의 이데아도 알아요. 음영호인. 그럼 어떻게 아냐. 그럼 우리 이렇게 우기면 돼요. 나도 사물이다. 나도 내가 볼 땐 나지만 우주에서 볼 때는 네가 볼 땐 나 사물 아니냐. 괜찮네. 이렇게 치고 나가요. 어때요? 그럼 모든 철학자들 씹어먹을 수 있어. 그래서 이런 내용이 중형 책 보세요. 제 중형을 쭉 따라가시다 보면 형이상학 체계가 쭉 서실 거예요. 음양호행이 근본 올리고 그걸 불리는 게 신이고 신을 통해서 만물로 표현된다. 이런 내용들이요. 그런데 오늘 되게 중요한 거 다뤘어요. 내 우주 관점과 대우주 관점을 항상. 사양 철학에. 이거 얘기만 할게요. 사양 철학에 양대축이 있어요. 이게 딱 그 용어로 있어요.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이게 사양 철학자들의 모토입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는 전제론이고요. 우리에게는 인식론이에요. 그러니까 대우주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있는 그대로. 이게 지금 우리가 한 얘기예요. 대우주의 존재 방식. 그다음에 우리에게. 우리에게 그게 어떻게 펼쳐지느냐. 소우주의 존재 방식. 그게 인식론이고요. 그렇죠? 인식론이자 전제론이에요. 내 우주는 그런 식으로 존재합니다. 내 우주에서 사물이 그렇게 존재합니다. 인식을 통해서 구성된다. 근데 있는 그대로와 우리에게. 이걸 대우주와 소우주로도 볼 수 있죠. 소우주는 유식학죠. 대우주는 유신이나 유리. 이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래야 과학이랑 소통하지. 너무 유심으로 가면 과학하고 소통해야. 그래서 유심의 극체로 가면 일체가 꿈으로 보여요. 즉 내가 인식된 세계만 존재하지. 여기 내 우주에 등장하는 존재들조차도 실제 하는지 알 수 없다까지 가요. 그렇잖아요. 살면서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내 의식만 있는 거지. 우주에. 극단적으로 가면 그렇게 돼요. 다른 존재들이 있다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없지 않나요? 내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사람을 인정해 준다고 해도 어차피 내 의식에 나타난 두 사람이 서로 인정해 주는 건 꿈일 수도 있죠. 마을이 씨 거기까지 갑니다. 아니 마을이 씨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자도 세상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너 마저도 지금 내 꿈인 줄 어떻게 아느냐. 너무 그쪽으로만 몰고 가면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여기까지 하시오. 이렇게 심오한 확장이 있어요.